자 내가 너 깻무 풀테니까 풀리자마자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저 쌍둥이들한테 가서 잡으면 내가 알겠지? 어 그래 야 내 옆에 있잖아 아 뭐야 야 너 막고 있냐 어디서? 야 어딨어 얘 얘 뚜덕을 막고 있는데? 얘 지금 때리고 있는데 지금? 때리고 있어 얘 지금 야 너 막고 있지 지금 야 어딨어 뭐야? 얘가 너 때린 거야 얘가 뭐 얘가 너 때려 날 때려 깻잎아 풀어보시는 거야 얘가 얘가 때린다니까? 손 움직여 얘가 잠깐만 잠깐만 손 움직이잖아 손 움직이잖아 손 움직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마법시냐고 아 얘 때리고 있잖아 얘가 봐 아 마법이야? 야 뭐 내가 꼭두각시야? 이 녀석이 만약 크리퍼라면 바로 터지냐? 야 통치는 저기 있고 자는 여깄냐? 뭐야? 기가 막히지 않니? 야 이거 진짜 진정한 장거리 공격 아니냐? 마법이야 무슨 장거리 공격이야 야 안 막혀 야 안 막혀 아 방패를 못 막네? 오 너 해보고 싶은 거 생겼다 해보고 싶은 거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해보고 싶은 거 안 생겼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? 맞히질 못하네? 아 이게 지금 저 타고 있는 녀석이 너한테 딱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초 가까이 있으니까 못 맞추네? 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거? 분명 화산은 저기서 쏘고 있는데 나 뭐냐고 이게 차원이동해? 야 이거 내가 자주 하던 거잖아 이거 이거 그래 목마 태우는 거 많이 봤어 근데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목마를 탄 애를 티필시키잖아? 이동이 안 되거든? 근데 이걸 무한반목 시키잖아? 잠깐만 그럼 얘 지금 계속 왔다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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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밌는 기분이지 않냐 이거? 뭐야 야 천에 어딨어? 뭐야 얘 왜 불탔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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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지금 너한테 갔다 오는 판정이니까 이게 지금 불에 들어가면 불에 불에 타는구나 이게 정성이야 원래는 뭐가 정성이야? 너한테 갔다가 여기로 오게 한 거거든 지금? 안 때리잖아 그러네 근데 이게 뭔데? 초장거리 샷 이겼다 이겼다 뭐야? 부터 보면서 나오고 있어 야 이거 내가 소원하는 거 아니야? 이쯤 되면? 야 만약에 몹이 멀리서 때리기 하고 싶다 좋은 기믹이지 않냐? 좋은 기믹이네 사실 아쉽다 멀리서 때리는 애 다음에 또 만나요 라며 아쉽다 엔 엔 엔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